당 밖에 비판도 거셉니다. 조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586 이후의 세대로서 민주화를 위로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없고 뭔가 부서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를 원칙을 이렇게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86 선배들을 한때는 존경했는데 이제는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질타의 목소리였습니다. 문희상 전 의장도 위장탈탄 꼼수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쥐잡다 쌀떡 깨는 거다. 방식이 꼼수면 지는 것. 꼼수는 혐오감. 국민이 다 보고 있다. 이렇게 고집부리면 민심 다 떠나. 지방선거에서 버림받을 듯. 이재명 기자. 지금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문희상 전 의장도 그렇고 민주당의 김용주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의 선배 의원들이 강한 질타를 하고 있어요. 독개진다. 괴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결국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김용준 의원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민주주의는 과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과정에서 얼마나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느냐가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입법 독재를 하지 말고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지 말고 그야말로 수기를 통해서 합의된 변화를 이루라고 만든 안건조정위원회를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도를 거꾸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악용 맞습니까? 악용 정도가 아니죠. 이건 정말로 악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볍게 표현해 주는 거죠. 이건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거의 거꾸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본질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희상 의장, 전 의장이라든지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시대정치의 조정원 의원의 얘기를 굉장히 제가 볼 때 뼈 때리는, 이런 표현으로 돌죽구입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586들이, 586세대가 반 독재 투쟁을 해서 피를 흘린 건 맞지만 청년기에 민주주의를 경험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청년기 때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법 독주를, 입법 독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망치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죠. 굉장히 조정원 원이 72년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586이 바로 밑에 세대인데 지금 밑에 세대가 보기에도 586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상이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우상이었는데 지금 괴물이 돼버렸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굉장히 지금 586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이 검수 안박이라는 입법 독주를 통해서 어떤 시대의 종언을 지금 알리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보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고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모든 어떤 원로들, 그리고 밑에 586들, 아래의 세대들이 하고 있다, 이걸 좀 유념해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장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민주당의 선배급들, 그리고 소심파 민주국회의원들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괴물, 쌀똑 깨지는 일이다, 능멸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똑같은 위장탈당 장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을 위한 비상한 결단이라고 표현한 바 있거든요. 비상한 결단.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른 겁니까? 같은 장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건석과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꼼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야만, 야당 요금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안건조정을 거치려면 반드시 여야 동수, 3명 대 3명에서 4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유장탈당을 지금 감행한 거죠. 그래서 무소속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안건조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만약에 통과됐다 치더라도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180명이 찬성해야 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 180명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회기를 쪼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홍근 의원이 오늘 바로 오늘 박병석 의장한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아마 주말 동안 필리버스터, 관심이 떨어지는 주말에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나면 월요일날 아마 회기를 끝낼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또 회기를 열어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를 붙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박보련은 개정하는 법이 두 가지인 거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꼼수에 꼼수를 쓰지 않고는 이 법을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 5월 3일 마지막 국무역에서 공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꼼수에 꼼수에 꼼수를 쓰는 것을 보다 보니까 문희상 의장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정말 질려버리는 거죠. 쌀똑 깨진다.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쥐잡으려다가 쌀똑 깬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리고 어제 박영진 의원도 묘수가 겹치면 그건 묘수가 아니라 오히려 악수가 된다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을 통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위장 탈당을 시킨 거고 그것을 지금 비상한 결단이라고 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비상한 결단이 아니라 비상식적 결단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비상한 결단이 아니라 한 글자를 더 넣어야 된다. 비상식적인 결단이다. 그런데 이 방법들이 굉장히 비상하긴 하군요. 위장 탈당하고 무수속으로 둔갑하고 생각지 못한 방법들. 비상하긴 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위장 탈당은 명백한 위법이다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 입장문 비정상적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 국회 자율권 범위 넘어 명백한 위법이다. 다른 부장판사 적법 절차 원칙 위반했다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가능하다. 어려운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장면도 민주당 지도부의 표현과 지금 법조계의 시각은 다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거 탈법 위법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법조계의 반응은 위장 탈당, 탈당 둔갑, 명백한 위법이다라는 시각인데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의 시각이 전혀 다른데. 법률가까지 갈 필요가 없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 위원입니까? 가짜 무소속 위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가짜죠. 그러면 다 이상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반문이 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저런 과정이 공정한 것이었느냐. 그다음에 그 결과,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냐. 저런 결과가 어떻게 정의롭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뭐냐면요. 절차거든요. 민주주의는 목적과 수단과 그 결과가 다 좋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절차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정의로운 목적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꼭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절차는 하나에 진행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인 것이다.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국회 법사위 정원이 18명이에요. 그런데 올 2월 25일까지는 법사위 정원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대 6이었어요. 그러다가 4월 18일에 민주당이 한 명 빠지면서 무소속으로 양양자 의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보임으로. 그랬는데 양양자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법을 읽어봤더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다시 민주당 복당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도와줘야 되는데 내 정치적인 생명을 떠나서 도저히 이 법은 안 되겠다 읽어봤더니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원래대로 하면 다시 국회의장한테 사보임 요청해가지고 제가 지금 무소속 의원들 누구누구 계신가 봤더니 많더라고요. 윤미향 의원도 계시고 김홍걸 의원도 있고 이상직 의원은 지금 구속된 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제일 쉬운 거는 양정숙 의원 같은 양 씨니까 여성이시고 하니까 양정숙 의원으로 사보임 해달라고 박병석 의장한테 이야기하면 됐는데 박병석 의장도 한 번이면 됐지 어떻게 이걸 또 하느냐. 그래가지고 기존의 민주당 의원이었던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가지고 가짜무수속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안건조정위원회로 만든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적절하고 합법적이고 국회법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저걸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빼고는 또 누가 있을까 저는 의심이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의원 açık ruim done. 정혁진 변호사 의원 TONY друга